안녕하세요. 2월 6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우소화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행동하는 믿음의 감격입니다. 여우소화서를 관통하는 중심 메시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수십 년의 광야 시절을 지나서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대역들을 계속 달성하게 되죠. 그렇게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일하심,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말씀이 일하시는 모습을 뚜렷하게 목도하며 그 길을 지나옵니다. 허나 아직 약속받은 땅을 모두 정복한 것은 아니죠. 모두 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요단 서편의 가난, 본토에 거주하게 될 지파들 중에 유다, 에브라임, 문하세, 그리고 반지파까지 기업의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머지 일곱 지파에 대한 분배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본문을 보면서 본문 1절에 적혀있는 회막에 대한 내용이 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이 신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웠는데요. 신로에 회막을 세운 것은 지금까지 그들의 본거지가 여리고 동편에 길가리라는 곳에 본진을 두고 그곳에서 가난, 정복을 계속 시도하고 추진했거든요. 그러한 세력의 무게 중심이 보다 신로라는 서쪽으로, 중심부로 이동해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회막이 세워진 신로가 가난, 정복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계속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대제사장이라 불렸던 사모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아주 중앙, 성소로서 역할을 하고 정치, 군사, 종교적인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참 전쟁을 하다가 왜 갑자기 멈춰서서 회막을 세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까?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가난한 정복을 위해서 숨 쉴 틈 없이 진격하고 몰아치던 전쟁의 시계가 잠깐 멈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열심히 정복하고 있는데 잠깐 멈춰서 회막을 세울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이긴 하거든요. 한마디로 정복에 뭔가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절부터 왜 정복사의 곧비를 헐겁게 한 이유가 등장하는데 이 일곱 지파,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 일곱 지파의 우유부단함이 바로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우수와는 머뭇거리는 일곱 나머지 지파를 향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또 분배된 땅에 대한 소위 말한 정복 계획을, 플랜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파별로 3명의 정찰병을 보내서 지형을 탐색하고 탐색한 지형을 그림으로 그려서 보고하게 합니다. 모아진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남은 땅을 일곱 등분으로 나누어서 지파들에게 배분하고 또 이 정복의 속도를 다시 한번 높이게 됩니다. 나머지 일곱 지파가 왜 이 정복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을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저는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정복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복의 여정은 이스라엘 전 군대가, 12지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정복과업을 수행했습니다. 몇몇의 지파의 세력이 조금 약해졌다고 해도 다른 무리의 힘에 이끌려서 묻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할당된 땅에 각 지파별로 독자적인 정복의 전략을 강구해야 되는 그러한 곳으로 전쟁이 바뀌었죠. 아마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이 일곱 지파의 믿음의 신앙의 깊이를 바닥을 드러내게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이런 거죠. 나는 저지파보다는 좀 작은 지파인데, 나는 좀 작은 사람인데, 독자적인 전쟁 수행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정복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묻어갈 수 있었는데, 우리 지파에게, 나에게 그런 힘이 있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연약한 생각이 확신을 불신으로 바뀌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신 이 가난한 정복의 역사를 지체하게 만드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이 여우수화가 굳이 시간을 들여서 신로의 회막을 세운 것도 그리고 세세한 작전을 지시하면서 그들을 독려한 것도 모두 이런 흐트러진 신앙을 다시금 추스르고 재무장해서 전진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일곱 지파이란 소극적인 믿음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확신 앞에 불안하고 의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전체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 보여도요. 개인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그 과정에서 주어지는 크고 작은 역할들 속에 이러한 불신앙에 개인의 어떤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여러 직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소그룹 리더라든지 어떤 교회학교의 교사라든지 봉사팀의 어떤 자리 이런 것들을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두려운 마음 때문에 거절을 하는 경우가 또 생겨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작은데? 나는 이런 부담감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허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우수와서를 관통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야말로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지만 아주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큰 사람에게 크게 작용하고 작은 사람에게 피해가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우수와도 갈렙도 또 나머지 이 연약한 마음의 일곱지파도 모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진군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그 은혜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작다고 불안해하고 내가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때로 믿음은요. 행동을 함으로 더 큰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아무런 움직임 없이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도 물론 대단하죠. 하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이 상황 속에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단하는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리게 되는 결과는 믿음의 더 큰 카타르시스로 또 다가오게 경험하게 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행동으로 믿음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고 또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들 속에 작은 것부터 나의 불안과 불신을 뒤로 하고요. 하나님께 나를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나를 내던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그런 더 큰 믿음의 확신과 감격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오늘 하루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